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104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 안드로이드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대로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 첫 시간입니다. 제 앞에 나와있는 분과 몇 시간 함께 할텐데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아름다운 재단 김성식 국장입니다. 무슨 국의 국장이십니까? 변화확산국 변화확산국. 세상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 거기 뭐하는데? 변화를 확산시킨다는 전문가처럼 설명해주실 수 없나요? 어려워도 돼요.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을 기본으로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사업들을 사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도요. 국장님은 높은 자리거든요. 입사한지 몇 년 됐어요? 아름다운 재단은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올해 11년. 제가 아는 한 국장님의 연배선에서 10년은 짧습니다. 그 전에 다른 데에 좀 계셨던 거예요? 네. 다른 재단에 5년 있었고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게 궁금해요. 어쩌다가 아름다운 재단까지 가게 되셨는지. 어릴 때 사회복지사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저 국문과 출신이에요. 국문과 원래 꿈이 없으면 가잖아요. 저도 국문과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전 꿈이 없었어요. 전 진짜예요. 저는 국어교사. 근데 국문과에서 국어교사 하려면 우리 때는 평점 되게 높았어야 돼요. 맞아요. 4.25도 간당간당했잖아요. 네. 4.25 넘었어요? 저희가 3명한테 주거든요. 교직 이수를. 과에서? 네. 한 학년? 몇 명이었어요? 네. 한 학년. 한 학년 몇 명이었는데요? 우리가 30년 좀 넘었는데. 10%? 네. 10% 줬는데 제가 4등 했어요. 아 뭐야. 4.5 넘었겠네요. 공부는 잘하셨네. 네. 열심히 했죠. 그때. 근데 교직은 못 가는 거예요? 저 앞에서 끊겼어요. 그걸 언제 알아요? 보통 3학년 때 알아요? 4학년 때 알아요? 저희 3학년 때. 3학년 2학년? 아 2학년 때. 2학년 때 이미 알아요? 네. 아니 내가 남은 4학기를 다 4.5를 받아도 나는 교직을 못 받는다는 건 안다고요? 그때 기쁨이 어땠어요? 운명의 장난이구나. 맞아요. 교직하고 싶은 착한 친구들은 그게 좌절되면. 아 그럼요. 막막해요. 다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육대학원도 고민해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자포자기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교육대학원도 고민했는데 그 당시 대학생 할 때 자원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기록교 동안이었나요? 그건 아닌데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뭐 하신?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 봤더니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아 그래요? 어머님이? 어떤 일이었어요? 이제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익숙한데 그때는 사장님 나빠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네.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산재가 되게 많이 있었고 막 구타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혹독하지만 그때는 놀랍도록 비인간적이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기본인 상황 시대였으니까. 서류 미비일 수밖에 없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났던 거죠. 외국인 청년들을. 근데 그 형들이 저는 형이라 불렀는데 저희 집에 엄마가 막 불렀던 거예요.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어떻게 만나셨을까? 어머니도. 길게 설명하셨대요. 네? 길게 설명하셨대요. 어머니도 다른 일로 이런 저런. 어머니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머니 설명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시작해요. 길게. 종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교회들로 이제 강연들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강연을 하다가 성남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런 집회를 가셨다가 성남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동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엄마에게 스카웃을 제안하신 거예요. 같이 하자. 일을. 그런 거 말 통하는 양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 교회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뭐가 서로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되게 둘이 성정이 비슷하긴 해요. 이제 그 척박한 시대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그런 말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맨날 엄마한테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제 하는 일들이 경찰청의 담을 넘었다. 오늘은. 데모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같이 이제 팔짱힌 채로 연행되었다. 막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모를 해야 되고 집회를 하고 경찰청에 항상 찾아가서 어떤 이제 청년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해야 되고. 뭐 조사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뭐 유가족을 외국에서부터 불러오는 것도 승인받아야 되고. 또 시신을 사고 나서 죽은 시신을 또 이제 본국에 송환하는 데도 비용이 드니까 그걸 또 공짜로 무료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미비하지만 요즘은 시청, 구청 같은 데도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 배정돼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완전 민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게 기본적인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 자체가 불법이어서 모든 게 절차라는 건 없었고. 그들이 쫓아내지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으로만 어떤 이런 집회의 힘으로만 뭐라도 해볼 수 있었던 시대. 지방지에 조금 알려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 국장님 고등학생 때? 저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댁에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문지 조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면서. 아 형들을 초대하셨다 그랬지? 네.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왜요? 밥해 주시느라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갈 데도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본국 송화환 당하거든요. 그냥 피부 색깔만 달라도 막 경찰에서 불러 세우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엄마가 주말이면 집에 부르고 명절이면 집에 부르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형들이랑 하는 얘기들을 듣고. 또 이제 엄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경찰과 어떤 일이 있었으면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려준 걸 들으면서. 부득이하게 늦게 오신 날이 있었겠지? 엄청 많았죠. 밤샘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게 저는 대학교 때 엄마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했고. 저 개인적인 자원봉사들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그건 됐고 일단 4.4가 나오면 교직을 하겠다. 좋은 거죠 뭐.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죠. 맞아요. 방학 때 또 하면 되거든. 선생님이 되면.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성적에서 잘렸어요. 3학년 때부터는. 근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의 대학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국문과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 하나는 교육대학은 꼭 가야겠다라는 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문과 그러니까 글 쓴 것도 좋아했으니까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에 대한 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방송 만들고 하는 것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PD에 대한 꿈도 있었고. 국문과 다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자원봉사들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또 막연한 꿈도 있었고.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의 꿈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이제 방송국에 계셨거든요. 아, 예. 그래서 KBS에 계셨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PD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방송에서 일부러 일로는 건데. 넌 인마 뭐다 인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스카이 안 오면 못 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와, 그런 이회찬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도 일로는 거야 지금. 제가 지금 일종의 지금 부모, 부모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아버님은 정현주 사장이 되게 싫으셨겠네요. 블라인드 채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근데 실제로 그 입사를 했던 직원들이 보면 다 스카이 밖에 없었다고. 맞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던 거죠. 이런 방송국에 채널들이 많아지고 콘텐츠의 시대가 될 줄 몰랐죠. KBS, MBC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 못했던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아빠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이. 이제 그때는 아빠를 탓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안 한 것도 한 저의 선택이니까. 아, 그럼 쿨하게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하신 거. 야, 스카이 안 돼. 방송국 피디는 포기했죠. 그렇죠. 실제로 서류를 보고 대학교 이름 보고 자르고 이러던 게 비일비재하던 시대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 방송국 꼭 들으셔야겠네요. 교직 포기, 방송국 포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자.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 쪽에 대한 꿈도 스물스물 생기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할 마지막 학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기자 교육들을 계속 받는. 그렇죠. 상사 학년들 뭐 하는 거 있죠. 프로그램 맞죠. 네. 취업 준비할 때 그런 기자 교육 받는 거 한쪽으로 하고 있었고 또 한쪽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의 졸업하기 전까지 마지막 학계까지 취업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기억나면서 그렇지. 너무 라이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그냥 좋았어요. 그냥 기자 교육 준비하는 것도 좋았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제 와이프 지금은 와이프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니네 오빠는 왜 무슨 직업이 자원봉사냐고 취업 준비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친구들 두고 계셨네요. 사모님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취업을 했을 때 두 군데를 딱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붙었는데 하나가 기자였고 하나가 이제 이런 NGO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어머니랑 고민하다가 얘기했던 게 엄마가 워낙 많은 기자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의 삶이라는 게 항상 어떤 이 사회의 문제를 발견을 해야 되고 이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고 하는 삶인데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왕이면 좀 부정적이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가 공감이 돼가지고 아 그래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럼 남을 돕는 삶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살복지를 택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불평등하고 불균형하고 사각지대 일을 바라보는 거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런 캠페인들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PD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기자에 대한 거 이 살복지에 대한 거 이 제가 다큐멘터리 이제 카메라 감독 같은 것도 꿈꿨었는데 이 모든 거를 제 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꿈들이 멀리 가진 않았었구나. 이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 캠페인 안에서 좀 제가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게 없지 않아요. 기자도 그렇고 NGO도 그렇고 어느 지점에서 보람을 느끼는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꺼내준 다음에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한테 돌아오면 신나겠죠. 얼마 전에 저도 BBC 다큐 보면서 그런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결과를 이 범죄자들을 사회에 알리고 그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진 개고생을 다 하셨는데 그 기자분들이 기사를 천 개를 만 개를 썼으면 그중에 그렇게 피드백이 돼서 돌아오는 게 하나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NGO도 기자도 열정과 능력과 스태미너 그리고 더해서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일하고 계속 피곤하고 좋은 피드백 돌아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어머님이 걱정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해보시니 이 일은 기자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당신께서. 사회복지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기자는 하지 말라고는 하셨잖아요. 아버님은 피디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남는 거 이거야. 그런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다 경험해서 좋긴 하네요. 그렇다고 이걸 NGO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더군요. 제 선택이었던 거죠.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없었던. 제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건 대학을 다닐 때 봉사활동을 한 게 즐거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어떤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 선택을 밀려밀려 하지 않았던 게 또 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거봐요. 말을 잘 하시잖아요. 지금 소셜어로 모르시죠. 이분이 지금 한 2년 동안 저를 도망다니셨어요. 광고 듣고 다시 말 시킬게요. 잘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기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지버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지버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퍼펙트25 전화영어 퍼펙트25 전화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25 잠시 에디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뿅 광고하러 들어왔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한 일대일 수업 퍼펙트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이 퍼펙트25에서 당신의 다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이세요? 너무 싸서 현금밖에 안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런 악성소문이 있고요. 퍼펙트25는 카드가 됩니다. 안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내 복지제도 중에 강의 지원이 있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잘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물어보면 은근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에도. 이게 왜냐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퍼펙트25로 찾아오시면 서류를 잘 챙겨드립니다. 인도나 필리핀처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언어가 필수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조금 써보시면 잊혀졌던 게 다시 다 올라옵니다. 퍼펙트25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퍼펙트25 닷컴입니다. 25는 숫자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18월을 만나기까지 첫 시간입니다. 대학 때 봉사활동을 할 때 뭐가 재밌었나요? 제가 우선은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 삶에 좀 어떤 충격을 줬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글 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한글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 본인과 가족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겠네요. 별도 센터가 있었어요. 저쪽에 공단 근처에 있는 그들이 모이는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모인 시간이 있었어요. 모이니까 한글 학교를 하겠죠. 그게 한글 학교가 끝나고 저희는 밥을 먹고 있었고 몇 명은 집에 가게다가 나갔는데 조금 한 5분, 10분 있다가 이 사람들이 우당탕탕탕 거리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또 다시 공단 캠퍼스 안으로 센터 민간 센터인데 민간 센터 안으로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되게 좁은 계단에서 막 되게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모여서 했었던 곳인데 이게 뭔 일이지? 저는 어리빠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까 나갔던 형들이 막 미친 듯이 거의 사색이 돼서 막 뛰어들어오고 그 다음에 봤더니 한국인들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었던 거고 이 앞에 뛰어왔던 형들은 그걸 도망치려고 다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오는데 이건 센터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3층, 4층, 5층에서 위 옥상까지 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형들이 어떤 형들은 화장실에 숨어있어서 안 걸린 형도 있었고 아니면 저기 창고 뒤에 숨어있어서 안 걸린 형도 있었고 몇 명은 잡혀갔고 근데 이제 옥상에 갔는데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갔을 때 옥상에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옆 건물로 뛰어내린 거예요. 옆에 옥상으로 그래서 괜찮았던 사람도 있는데 한 명이 옆에 옥상으로 뛰었다가 발이 부러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쪽 반대편 옥상에 누워서 거의 울기 직전 상태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걸리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다행이죠. 그 형한테는 그게 다행이었던 거죠. 잡혀간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옥상으로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그 형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피신을 못하신 분들은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갈 만한 이유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없는 분들이잖아요.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그냥 서류 미비자고 공장이 이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다녔나 남는 시간에 지금 한글 공부하고 앉았는데 그 시대가 진짜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간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때 국장님은 20대 초반 중간이었고 근데 저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으러 온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옥상에서 옆에 건물로 뛸 정도로 거의 목숨을 걸고 뛰는 건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좀 이렇게 어떤 균연을 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파키스탄 대지진이 있었어요. 2006년도였나? 그렇죠. 그때 이제 거기에 자원봉사를 갔죠. 아! 아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대지진이 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간구 텐트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 수많은 NGO 기관들이 거기 와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때 똑같은 텐트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진짜 몸 쓰는 일들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순간 결정은 했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나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 일을 해야겠다. 계속 NGO가 돼야겠다. NGO의 그때 이제 막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였는데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객기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파키탄 대지진 막 구호 텐트 안에 막 깃발들이 있고 막 유엔 깃발 민간단체 깃발 막 국가 깃발이 있고 막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뭔가 나는 좀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때 저는 그 결정을 했었고 그때 돌아와서는 여러 진로 중에서 이제 이 진로를 이제 향해 갔던 것 같아요.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일정한 비전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무슨 무슨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도의 본능적인 계산 지금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게 왜 좋아서라는 말도 불충분하잖아요. 나는 재난 현장이 너무 좋아 하는데 말이 이상하니까 불공정한 환경을 맡게 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혹은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100%일 수는 없잖아요. 영감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장애 아이들도 만나는 시간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도 만나는 시간이었고 되게 많은 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심은 그 순간 해야긴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약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들로부터 제가 가르쳤던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그 형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 장애 아동의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 쌓여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순간 물론 파키스탄에서 저는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그 앞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피드백은 되게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까먹고 개 산책 까먹고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돼서 직접적으로 업무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피드백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되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거군요. 그럼 대학 졸업하자마자 NGO를 가셨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공문과였기 때문에 공문과의 한계는 뭡니까? 취업 선택의 제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문과에 대한 되게 오해가 있어요. 어디든 가도 되겠지. 그럼 저희는 답해줍니다. 어디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UMC님 공문과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으니까 자영업자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공문과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NGO를 지원을 해가지고 맞아요. 2000년 이후로는 그런 관련 수업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저희 공문과에 취업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과정 많이 연결해주고 저는 늦게까지 되게 오랫동안 졸업을 못했거든요. 제가 쓰리고를 두 번인가 세 번 맞은 사람입니다. 학교가 저를 남겨줬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세월에 번천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수백 학점을 들었으니까 홍보 미디어 홍보 전략 이런 거 수업하는 거예요. 전공과목인데 저는 앉아가지고 저는 90년대 대학교에 들어와서 국한문왕이다 보던 놈이 물론 공부를 못했으니까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본 적은 있잖아요. 본 가라는 있잖아요. 보면서 야 말세구만 말세야. 뭐 이런 걸 가르치나. 지역 축제 만드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고 3학점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들으나 못 들으나 내가 취업 못할 건 뻔히 알겠고 아무튼 홍보 홍보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제가 또 홍보도 관심이 많을까요? 취업 선택하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왜냐하면 한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김성식 국장과 이 아름다운 재단 팀의 이 홍보의 성공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남은 4시간 동안 그렇다고 대학교 수업이 의미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뻔히 하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다 경험이 다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교직이소 안 되고 나서 먹고 살 게 찾다가 고민하다가 홍보 이제 저희 학과가 있으니까 복수 전공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2학기 정도로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홍보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초 과목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또 꿈이 좌절됐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순간에 그럼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해야겠다 하고 알아봤더니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그렇잖아요. 보통 2학년 때 늦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줄 거면 빨리 알려주지. 그래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교직이소 실패 홍보 복수 전공 실패 사회복지 실패 실패로 점철되었다가 네. 그래서 처음에 NGO 단체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제가 그래서 홍보 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홍보 업무로 네. 근데 이제 NGO가 제가 좀 큰 단체였거든요. 제가 메이저 단체라고 부르는데 메이저 단체 중에 한 분을 입사를 했는데 저희 NGO는 홍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대부분은 홍보는 모금인 거예요. 맞아요. 모금이냐 사업이냐의 직군으로 거의 나뉘거든요. 저는 홍보를 들어왔는데 하는 일이 모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겠겠죠. 네. 주업무의 일손이 늘 딸리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파키스탄에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홍보라는 어떤 나의 적성을 찾아서 사회복지와 접목시켜서 취업을 했는데 내가 모금을 하고 있네. 회사란 그렇죠. 그렇게 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아 처음에 기자가 되는 모든 친구들은 다 지가 탐사보도할 줄 아 그러니까요. 하루에 20개씩 쓰고 앉았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재단에 들어오셔서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메이저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뭐가 메이저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NGO 쪽에서도 메이저 단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아시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비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유니세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들으면 아실만한 단체들을 흔히 메이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홍보비 규모도 꽤 다르죠. 아 엄청나죠. 아름다운 재단은 상대단대요? 그럼요. 그렇구나. 아 그럼요. 그냥 전체적인 모금액이나 직원 숫자나 이런 전반적인 게 한 10분의 1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아름다운 재단이 봤을 때는 미국 국방비예요? 그렇죠. 음 하지만 저희 아름다운 재단을 또 그렇게 바라보는 더 작은 단체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수만 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비영리 쪽에서도 이 양극화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시장이 안 그렇겠냐만은 이게 좀 큰데 어쨌든 저는 그 메이저 단체에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은 오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더 큰 데 계시다가 더 큰 데 있다가 저는 어떻게 규모적으로 작은 데 온 거죠. 그러니까 전 회사에 있던 분들이 들으면 이게 원래 존재론적인 이유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있던 회사가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고 비용적으로 엄청 큰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인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냥 존재론적으로 우리 단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거 맞나라는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 부패 비효율성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디테일을 빼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를 돕는 1위인 거잖아. NGO라는 게. 그런데 우리의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건비가 쓰이고 운영비가 쓰이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의 일부는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남은 사업비를 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고 뭔가 바뀌길 원하니까 우리가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맞나? 이들을 당장 시급한 어떤 지원들은 하고 있죠. 빵은 사줄 수는 있지만 이들의 삶이 변하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가 쓰고 어쨌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쓰고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되는 건가? 존재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하기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단체들이 하는 TV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거. 그렇죠. 아니 오늘 나트륨을 전달해 주는 걸 저희가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장기적으로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거나 그걸 만드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일도 하나? 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투자도 저들은 하나? 오늘 죽을 사람의 삶을 건져주는 일 말고 왜냐하면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삶을 건져주는 일이라는 건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돈을 쓰면 영원히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불행한 사람들에게도 나빠요. 계속 불행하라는 뜻이니까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접근도 하지만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제가 봤던 부분들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서류적 보험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게 필요한 단계가 또 있으니까 분명히 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꼈던 게 파키스탄에서 고민했던 그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그 고민을 해가지고 퇴설을 결심을 했던 거였고 비영리를 떠나야겠다. 사실 이 고민을 하고 떠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팀장님 한 분이 너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갈 거면 다른 단체가 가는 것보다는 갈 거면 퇴사하지 말아라. 더 크고 더 일을 잘하시는 곳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메이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럼 관련 업계를 그냥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나왔다가 너무 좀 억울하긴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퇴사하고 나서 고민 시간이 지났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한 군데 경험해보고 내가 꿈으로 삼았던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다시 하다가 아름다운 재단에 들어오게 됐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날씨도 우울하고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마구,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비오틴 액세스몰의 스테디 액세스에 포함해 모든 임직원 머리가 찰랑거리는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찰랑거리는 이유는 우리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맥주 휴무 비오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휴무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 지난 한 수년간 액세스몰에서 제일 잘 팔린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재구매율이 너무 높고 신구매율도 너무 높아요. 감사합니다. 단연간에 판매해서 쌓인 후기들을 살펴보시고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열여드 어른 캠페인 이야기하기 전에 재단 들어와서 얘기도 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이것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5시간은 커녕 한 시간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어제까지. 아니구나. 30분 전까지. 하세요. 어디 해보세요. 자 아름다운 재단에 입사하셨습니다. 그전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오시다가 열여덜 어른 캠페인을 만드시게 되었느냐를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들어오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은 이제 14년도에 입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에도 해주셨었는데 노란봉투 노란봉투법 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게 됐던 쌍차 투쟁 네. 그렇죠. 쌍차 투쟁이 있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아름다운 재단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노란봉투법이 그 이름부터가 저희 캠페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었던 그 시기부터 그 당시 있었던 선배가 노란봉투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있었던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기 단계를 보게 됐던 거였죠. 캠페인을 초기에 기획하는 단계. 네. 아 직장인들이 이런 거 들으면 신나합니다. 그걸 해보고 싶은 건데 원래 직장 들어가면 그걸 보셨군요.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 이제 시사인의 그 독자 한 분이 쌍용차의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47억이라는 돈이 가늠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다면 아 10만 명이 맞나? 4만 7천 원을 주면서 10만 명이 모인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지와 함께 돈을 시사인에 보낸 거예요. 한 독자가. 시사인에서 그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재단에다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재단이랑 함께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엄청 고민이 많았죠. 이제 쌍용은 자동차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면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캠페인으로 전환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고 처음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획을 이제 하면서 저는 입사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 시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오픈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으로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 기부보다는 전화 기부가 많았던 시대인 거예요. 전화가 엄청 오는데 제가 뭐가 되게 의아했냐면 저는 항상 그 전에 5년 동안의 경험에서는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고 나서 끊으시면서 본인이 기부를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힘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끊는 거예요. 특이한 경험이네요. 네. 저한테는 너무 그게 너무 특이하면서도 약간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이유에 대한 거를 전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뭐가 충격이었던 건지 알겠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에서 기부금을 따내는 게 모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시민들한테 인정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감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주는 재단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구나. 우리가 이것을 사회에 입증할 수 있다라면 우린 있어도 되는구나. 공감을 얻어내는 건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고 열정이 소모되지만 얻어내는 결과물로서는 매우 퀄리티 있는 것 보통 한국의 회사들은 이런 걸 건너뛰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 주셨던 전자 같은 경우면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기부금 끌어내고 끝내는 정도의 일만 보시다가 여기로 넘어온 다음에 오자마자 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일 하려고 했지 그렇다면 좀 큰 조직에서 해도 되고 홍보 파티 일만 해도 되고 가능하겠네 견적이 나오셨나 보네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좀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전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가졌던 그 질문을 여기서 답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내가 이 일을 더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요? 일종의 자랑이죠. 저희 재단 자랑. 또 하나 캠페인이 있었던 게 뭐냐면 14년도가 세월호 일이 있었던 해인데 이 노란봉투에 이어서 저희가 바로 그 캠페인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는 기업 0416이라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그 선배들이 했던 캠페인인데 좀 되게 또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큰 단체에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일본 대진진도 그렇고 예전에 홍수나 어떤 대진진이 있을 때마다 단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캠페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돌리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부를 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주말에 터지면 주말이라도 빨리 올려야지 그게 기부금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실제 사업도 할 수 있고 긴급 제한 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뭐 언론사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속보 경쟁하고 빠를수록 많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빠를수록 영혼이 없죠. 아이 그래도 그래도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는 원래 이렇게 말해요. 적응하세요. 저는 또 이제 돌아가서 만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름다운 전화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월호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상했던 게 한 2개월 정도를 캠페인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기획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전화는? 네. 이 선배들이 맨날 안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사람들 만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안 해요. 막 저는 마음이 너무 초조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에 돈 다른 데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도 맨날 그래요. 다른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네 왜 이 이슈 오늘 안 다루냐. 조회수 다 날아간다. 웃기지 마. 너네는 일찍 망했고 결국 나만 살아남았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 재단에서 이제 그런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캠페인을 오픈을 했는데 한 기부자가 이제 기부를 하면서 댓글로 남긴 얘기가 재단이 오픈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기간에 그 기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왔죠. 이렇게 늦게 올렸는데 그걸 또 기다리면서 했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왜 그랬냐고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그냥 모아서 그때부터 어디다 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월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세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기부가 되게 그냥 자기 일상의 악을 씻기 위한 어떤 소극적 종교적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부도 소비시장이라면 이 시장에 돈을 쓰는 거죠. 쓰는 분들 얼마나 똑똑하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장님이 원래 알고 계시던 그 업계의 큰 회사 애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빨리 넣어. 그러니까 생활화되신 분들은 빨리 알리고 빨리 계좌 터. 빨리 페이지 만들어. 저희 비영리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금이라는 건 생존과 또 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과 성장 닿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기부자가 원하는 건 해결할 능력과 진정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호 프로젝트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놀란 거죠. 노란 봉투 캠페인, 세월호 캠페인을 보면서 아름다운 재단은 이런 결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느끼게 됐던 거고 이게 목적이 진짜 모금이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후에 제가 기획했던 캠페인들에도 영향을 같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모금이 되는 한 절대 진정성이 먼저 올 수 없거든요. 모금이 목적인 한.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다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진정성이 목적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 캠페인이 보여지는 색깔, 결, 메시지 이게 다른 단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캠페인에서 아름다운 재단이 좀 독특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더 잘했던 점은?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는 좀 흔한 메시지가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선 안산 내려가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트워킹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일단 사람들. 네. 결국에 사람이 그 사람, 공동체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이전 선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트라우마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고협제 전후에. 네. 전쟁 후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좀 이 트라우마를 해결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전쟁이 끝나고 몇 개월을 거쳐서 미국으로 본국 송환을 하잖아요. 베르타고 몇 개월 동안 오는데 이 오는 시간에 전쟁을 같이 겪었던 동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트라우마라는 게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미국에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죠. 참전용사들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모임이었다. 치료 모임이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걸 조직하는 일은 돈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열정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고 얘기를 들어줄 활동가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 선배들이 내려가. 저는 못 내려가 봤지만 그 선배들이 했던 게 유명하신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상담 쪽 유명하신 분. 그분도 만나고 유가족분들도 만나고 저희가 했던 지원 사업들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 공간에서 모이도록 하고 모임 자체를 지원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기록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 기록을 남기자. 계속 남기자 해서 기록 아카이빙 저장소를 만들어서 지원했던 거.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이라는 개념을 어떤 생필품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회복하기 위한 지원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게 사람을 모으게 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 1번 질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1번 질문이 모금이냐 회복이냐 정도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18월 어른 얘기를 하지 않고 첫 시간을 다 썼습니다. 책임지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시간 전에 분명히 국장님은 자기 할 말 없다. 저더러 뭐라고 했죠? 책임지라 그랬죠. 이제 본인이 책임지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제가 1시간 전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될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녹음을 할 건데 녹음 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바보 짓이거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활동가의 얘기이고 사람들의 삶의 메시지를 어떻게 타인에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 내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가 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서 원래 하려던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전원의 변화확산국의 김동식 국장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업 퍼펙트 25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오랜만에 뉴스 아카이브에서 에디터가 유니크한 걸 꺼내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뉴스시스, 머니투데이 등 1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5월 31일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건가요? 네. 대통령과 커피 마시는 꿈 꿨다. 5억 복권 1등. 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를 마시는 꿈을 꾸고 복권 1등 당첨됐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몇 년도예요? 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네. 대박. 기사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당첨자는 평소에도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었고요. 1등 당첨 전에는 2등에도 당첨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당첨복권 12장 외에 우리가 5천원짜리는 다시 복권으로 교환하잖아요. 그 12장을 모았나 봐요. 12장을 교환하러 가서 그중에 한 장의 당첨이 나온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권 오지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언제 돼도 될 사람 아닐까요? 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같은 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물농장에 출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말이요. 꿈에 무슨 사람이 나왔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그 사람을 옛날식으로 말하면 동물 취급하는 거거든요. 12지에 있는 어떤? 아니 근데 이 기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유치스, 머니스트리 등 10개가 놓는 언론사가 우락가해를 해가지고 짜라락 보도를 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대통령이 길조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신문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 느낌이 굉장히 1년 후에 보면 재밌는 거예요. 대통령이 길조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실제로 5월 30일 작년 주간에 있었던 일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네. 이 기사가 나온 2주에는 MBC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5월 30일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종 1부가 MBC의 임모 기자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 임 기자는 바이든 난리맨을 최초 보도한 기자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외부에 유출이 됐으면 언론인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에 쓰였다면 유출 혐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 자료인데요. 경찰은 기자의 휴대폰과 자택 그리고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MBC 노조와 2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 해코지란 보도를 의미합니다. 속보이는 압수수색과 속보이는 인터뷰였죠. 사실 이 주가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가 윤석열 정권과 언론의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주가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고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일을 했고 그 뒤에 임기가 남아있어서 임기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면직 처리했던 주이고 그 후임이 벌써 잊혀진 그 이름 이동관이었죠. 네. 마스터 매니퓰레이터. 네. 잠시 시간을 한번 휘석휘석 돌려보겠습니다.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챕터 1. 그래서 방심위원장도 바뀌었어요. 이동관으로.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은 다음에 12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방심의라고 하죠. 근데 아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같은 사건이 여러 개 일어나요. 그래서 보수 위조의 편파 구성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계 추천은 신생학회였고요. 처음 보는. 시민단체 추천 역시 생긴 지 1년 된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약칭 공얼련이었습니다. 듣거나 본 적이 없는. 게다가 추천권 중 하나는 아예 TV조선이에요. TV조선을 줍니다. TV조선은 TV조선 인사를 추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TV조선 인사 한 명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시사 라디오 같은 데는 많이 나왔는데 지면에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됐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TV조선을 한 자리를 줬다니까 이걸 선방심의를. 그러면 선거방송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잣대를 내놓는 기준이 TV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챕터. 두 번째 챕터. 그 사이 총선이 끝났어요.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있던 24년 4월 19일입니다. 저희들이요. 한겨레와 조승래 의원실에서 낸 단독 기사입니다. 선방위 정당 단체 민원 100% 국힘 공얼련이 냈다. 그렇습니다. 선방심의위가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선방심의위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민원인데 그 민원도 어찌 보면 수사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내면 수사기관은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냈던 민원은 국민의힘 측의 심의위원이 냈거나 알 수 없는 1년도 안 된 단체에 있는 사람이 냈거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방위에서 선거기간 동안 방송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직접 심의를 하기도 하고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민원을 정당에서 넣기도 하고 단체도 넣고 개인도 넣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총 선거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이 304건이에요. 이 중 개인이 넣은 게 118건이에요. 이거 빼고 공얼련이 넣은 게 22건. 국민의힘이 넣은 게 99건이에요. 이 세 개를 더하면 304건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은? 개인을 빼면 선방심의의 심의인은 국민의힘과 공얼련의 민원창구였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법적으로 보장된 기울어진 운동장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의 3분의 2는 MBC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냥 MBC 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선간위가 있잖아요. 선간위의 사람들이 사람들이나 시민단체나 정당이 막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신고한 건 빼고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신고한 거 100%가 보수가 신고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MBC.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얼련이 몇 개를 넣었냐면은 국민의힘이 99건을 넣었고 공얼련이 22개를 넣었잖아요. 근데 공얼련 인사 한 명이 선방심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사는 선거기간 내내 MBC 어떻게 잡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 받은 거를 우리 측 민원 온 거를 이 인사가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 총선시민위원회는 이 중에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을 했습니다. 법정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 30건이라는 숫자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비교. 얼마나 최대치냐면 18대 2건, 19대 0건, 20대 14건, 21대 2건이었어요.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2대에서 갑자기 30건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21세기 최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건 중 7건이 MBC입니다. 관계자 징계는 20년 동안 딱 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관계자 징계가 14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독립언론들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동안 지난 정권 때 언론 탄압한다고 잘만 계기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를 참패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과 같은 빠워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빠워 적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챕터. 챕터 3. 방송국들이 이 심의에 올불복합니다. 당연하죠. 30건 중 29건에 대해서 방송국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 중에 한 건은 방송 내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해요. 사실 전 모든 건에 대해서 방송국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재심을 청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MBC는 7건에 대한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을 했습니다. 자, 결국 다 바꿔먹었다. 네. 즉, 심각하게 무리했다. 선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이어집니다. 다음 챕터. 챕터 4. 선방심의의 업무는 방통위가 이어받아요. 왜냐하면 선방심의는 기한이 있으니까요.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11건의 소송에 대해서 총 1억 3,970만 원의 소송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코. 근데 앞으로 지금 올 방송사가 소송을 준비 중이잖아요? 소송이 남았으니까 소송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30건 법원을 드라들어야 되고. 네. 변론을 해야 돼요. 이 소송비용 세금이에요. 근데 이 소송 중 MBC와 관련한 소송 중 3건은 윤캠프에 있던 권호영 변호사가 맡았다는 기사가 이번 주 미디어오늘에 실렸습니다. 지난 1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뜰살뜰 측근을 챙겨줍니다. 맞습니다. 요새 만약에 여러분이 시사충이다 그러시면 좀 피곤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특검관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최상병 하고 있는 이태원. 김건희 여성.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특검이라는 거는 고위층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검사가 범인이거나 검사가 관계인일 때 만드는 게 특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상시특검이 있어야 되나? 권력을 이상한 데 써서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걸 수사하자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더 나오죠. 네이버. 독도. 지금 이제 다케슘과 관련된 국내 입장에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라인야호 문제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선방심의 이야기가 작게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지금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선거 미디어를 옥죄어든 사건인 거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사건이죠 사실. 원래대로면 이게 오랫동안 일면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파상공세로 인해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만한 거 다 수사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라의 근간 흔드는 일로의 무게감은 지금 이 선방심의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에디터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작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작년 6월 그할실 508, 509 시의회는 건설 노동자 고 양해동 씨의 분신과 대통령의 건폭몰이에 대한 전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양해동 일주기입니다. 당시 방송을 기억하시겠지만 고인의 분신 장면이 담긴 CCTV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게 조선일보로 유출이 되었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걸 받아서 노조원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기획분신 기사를 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걸 인용해서 분신방조, 기획분신 의혹을 더욱 확산했고요. 이에 유족은 조선일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난 겁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다뤘었죠. 월간조사에서 대피리용 내세했다가 사과했던 거. 네. 유서대피로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죠.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가 남았죠. 진행되고 있어야죠. 네. 분신방조보도에 대한 수사. 1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당시 검찰의 폐쇄해로 CCTV가 어떻게 조선일보로 넘어갔는지를 1년 동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깔고 앉은 모양이죠. 한겨레가 경찰에게 물어봤는데요. 경찰은 원본 영상을 간무리한 것인지 원본 영상 재촬영 영상을 간무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 중에는 저는 한겨레 경향 정도만 이걸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알아보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영상인지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찍은 건지 알아보는데 1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지금. 게다가 그건 본질도 아닌데요. 네.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오로지 고소인 조사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건설로조 측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혐의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의 말기의 아슬아슬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더러 오라가라고 불이익 쪘더니 조선일보가 대빨했다. 응. 그래서 한겨레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맨 위에서 뭘 시켰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은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이번 달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특별단속 줄여서 건폭수사였죠. 이 결과를 놓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아니고 최근입니다. 네. 이번 달 13일이에요. 202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에서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에 148명을 구속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892명 중에서 사측 적발 건수가 0명이라는 거예요. 전원이 노동자입니다. 노조. 사측과 노동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불균형하지 않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균형을 맞추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위풍당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들만 잡아들였는데 사측은 거의 적발할 수 없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 0명이라니까요. 일단 청장 본인이 나중에 또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보직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을 더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치를 하든 기업에 들어가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걱정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적어도 청장 입장에서는 하당하겠죠. 그리고 그걸 봐주고 예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청장까지 올라간 거고 우리 즐거운 민생토론회 시간이 돌아왔더라고요. 5월에. 그래요? 두 주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행사죠. 두 주 전에 또 했길래 이거 선거 끝났는데 왜 하지? 했더니 이번에 새로운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한대요. 그럼 뭐예요? 25번째예요. 지난번에. 올 이달에 한 게. 봤더니 이번 민생토론회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실에서 써서 읽은 건 이거예요. 노동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서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약간 역사의 시간을 약간 돌린 느낌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노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보죠.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임금 채불에 정부가 나선대요. 휴게시설이 부족하니까 휴게시설을 확충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노조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코드예요. 왜냐하면 이 민생토론회 내내 취재한 얘기 다 들어봐도 제가 찾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지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거악이니까. 카르텔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언론들이 이거 많이 알아보고 있죠. 지난 정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숫자 중에 하나. 노조 가입률이 줄어든다. 낮아진다. 노조 탈퇴율이 늘어난다. 이 표적 수사, 그동안 해왔던 표적 수사는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가 된 거예요. 야, 맞아 죽네. 죽음이 왜곡당하네. 사람들은 움직이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 의도대로 낸 가장 찬란한 결과물이 노동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되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감을 크게 증폭시켰다. 되게 공허한 곳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특히 많은 사람이 걸려있는 행정이라는 거는 운명처럼 갔던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노조를 아무리 탄압하고 사람들의 노조 가입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노동현장의 이슈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노조2가 생겨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적으로는 이렇거든요. 그게 뭐 고용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시장을 관할하는 국가든 결국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바뀌어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노동양극화 해소 정책이라는 건 노동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고착화시키면서 다 우리가 케어해 줄게 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니에 뭉치지 마. 계속 불안해 해도 돼. 계속 불안하게 살아. 원래 그런 거지 뭐. 대신에 뭐 들죽게 해준다거나 임금이 덜 떼어먹히게 해줄게. 정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일관성은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상 깊었던 작년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엠지노조라고 부르지 말라달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노조였는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코레일인가요? 어쨌든. 서울자철공사인가요? 엠지노즈의 목소리를 꽤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결국은 민지노총의 목소리랑 같아졌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민지노총의 반발에서 나온 노조이지만 그렇다고 한국노초처럼 기득권? 뒷배? 네. 연결고리? 이득당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민지노총과 가까워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메시지만 공허하게 나왔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민지노총의 소속이 되고 싶은데 민지노총의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우리 회사의 노조랑 경쟁을 하자면 같은 사당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본조를 찾게 돼요. 상위노조를. 그 현상도 곧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양해동 1주기에 들어서 말입니다. 인세미네터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우리 회사일 땜에 알게 됐거든요. 저기 바깥에 누워있는 저 덕질인이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온앤오프엔 온앤오프 해가지고 그래도 합치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가 쓴 시간이 한 6년 반? 7년? 7년. 해수로 7년쯤 될 거예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에. 네. 네. 앞으로 에디터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대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씀드려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저도 한동안 쉬는 걸 권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께는 저는 완전한 끝인사 같은 건 세상에 없으니까. 당분간 인사라고 해둡시다.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나가는 메시지가 중요한 자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방송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게스트분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테니까. 계속해서 그냥 행복한 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염. 우리는 뭐 보며가며 만나겠죠. 윤세민 에디터가 그동안 수고해 주셨다. 말씀드리면서. 물론 당분간 윤세민 에디터 빈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우리 서상준 감독 겸 수석이 복잡복잡해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변함없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아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 있네요. 뭔데요? 작별 인사한 유일한 출연자입니다. 이위엄. 작별 회식은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디였고. 사상준비 정석이 편집을 하고 있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빠염. 정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You. I.D.W.K. 감사합니다.